1976년에 개봉한 전설적인 스포츠 영화 로키에서 로키 발부하가 시합을 준비하며 길거리를 달리는 로드워크 장면은 로키 시리즈를 대표하는 명장면으로 손꼽히죠. 아마 조깅이나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영화 속 노래를 들으며 로키를 따라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하지만 만약 1960년대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로키처럼 길거리를 달렸다면 경찰에게 검문받거나 이웃들에게 괴짜 지급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서는 지금과 달리 일반인들이 운동을 위해 길거리를 뛰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1968년 시카고 트리뷰는 조깅 관련 기사에서 조거들은 밤에 길거리를 조깅하면 경찰들에게서 의심받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조깅하며 조거를 본 한 이웃은 다 큰 성인이 달리는 모습은 우스워 보이기만 할 뿐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실려있죠. 실제로 같은 해 조깅을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에서 뉴욕에 거주하던 레이 크로더스는 길거리에서 조깅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차 5대가 쫓아왔다고 밝혔죠. 이후 크로더스는 경찰서에 전화해 내 집 근처에서 달릴 수도 없나요 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카고 트리뷰에서는 조깅을 취미로 삼은 한 레스토라 사장을 소개하며 이상한 취미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1960년대 미국에서 조깅이나 러닝은 운동선수들을 위한 운동으로 생각하며 길거리에서 일반인들이 운동을 위해 달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참고로 여기서 러닝과 조깅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자면 조깅은 일반적으로 시속 8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건데요. 이는 천천히 걷는 속도의 2배 정도로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에 해당하는 달리기 강도입니다. 반면 러닝은 일반적으로 시속 12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건데요. 이는 최대 심박수의 70에서 85%에 해당하는 달리기 강도로 1km를 5분에 뛰는 정도죠. 그래서 러닝과 조깅은 기본적으로 달리는 활동을 뜻하지만 그 달리는 강도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미국에서 괴짜들의 운동이라는 취급을 받던 조깅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1970년대 러닝붐에 물꼬르 튼 한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미국 오리건 주립대 육상 코치였던 빌 바우어만입니다. 바우어만은 1962년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가 당시 명성 높은 육상 장거리 코치였던 아서 리디어드로부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조깅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바우어만은 미국으로 돌아와 1963년부터 조깅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고 1966년 심장 전문의 해리스 박사와 함께 쓴 조깅 모든 일들을 위한 신체 단련을 출간했는데요. 바우어만은 책을 통해 신체만 있다면 누구나 운동선수라고 말하며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12주 조깅 플랜 ABC를 제시했고 이 책은 1967년 미국에서 100만부 넘게 팔리면서 직장인과 주부와 같은 일반인도 건강을 위해 운동선수처럼 달릴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우어만은 조깅을 위한 신발을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1964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필라이트로부터 운동화 사업을 제안받은 바우어만은 선수들에게 고품질의 신발을 공급하자는 목표로 회사를 설립했고 이 회사가 바로 훗날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로 거듭나는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공동창업자인 바우어만은 운동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실험을 했는데요.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와플솔이 있죠. 바우어만은 아내가 와플을 만드는 것을 보고 와플기계에 고무를 넣어 구운 뒤 신발 밑창에 고무 스파이크를 부착해 기존 운동화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지면과의 마찰력이 강한 운동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우어만은 1972년 스우시 로고가 들어간 코르테즈, 문슈, 와플 트레이너 등의 운동화를 제작해 사람들이 더욱 가볍고 편한 신발로 조깅과 러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그리고 바우어만은 자신의 제자이자 당시 7개의 육상 잠거리 종목 미국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육상스타 스티븐 프리폰테인을 홍보 모델로 내세우며 건강을 위한 운동으로서의 조깅을 계속해서 홍보했는데요. 이렇게 조깅과 관련된 도서가 출간되고 조깅과 관련된 제품과 브랜드가 등장하고 조깅을 홍보하는 유명 인사들이 늘어나면서 조깅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거죠. 그리고 때마침 1972년 미는 올림픽에서 무려 64년 만에 미국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미국에서는 조깅, 러닝, 그리고 마라톤의 인기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미국 학교에서는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으로 조깅을 가르치고 러닝과 관련된 다양한 의류와 도서들이 등장하며 러닝 붐이 일어나게 된거죠. 워싱턴 포스터에 따르면 1979년 기준 미국에서 조깅이나 러닝에 참여한 인구는 약 천만 명으로 추정했는데요.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러닝 인구는 증가했고 43년이 지난 2022년 기준 미국에서 조깅이나 러닝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약 5배가 증가한 4,900만 명으로 미국 인구의 15%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한때 미국에서 조깅은 괴짜들의 운동이라는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어느 길거리에서 운동복을 입고 달려도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즐길 수 있는 주류운동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럼 국내에서 조깅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언제일까요?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조깅 붐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은 1979년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73백 운동복 차림으로 미군들과 함께 3마일 정도를 조깅했는데요. 당시 이 모습이 큰 화제가 되면서 조깅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조깅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5년 스포츠안전재단에서 발표한 국내 달리기 인구는 약 700만 명으로 국민의 13.6%가 규칙적인 조깅이나 러닝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2006년 국내 마라톤 전문지 러닝라이프가 추정했던 국내 달리기 인구 약 600만 명에 비해 10% 이상 증가한 수치였죠.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른 노마스크가 일상화되면서 야외 운동 참가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달리기는 기성세대는 물론 MZ세대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며 국내 달리기 인구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리기 인구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엔데믹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는 서울 마라톤, 춘천 마라톤, JTBC 서울 마라톤 등의 많은 마라톤 데이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나이키, 아이다스, 뉴발란스 등의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러너들을 확보하기 위한 러닝 앱과 다양한 러닝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2019년 기존 전세계 조깅이나 러닝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는 약 6억 2천만 명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중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1%가 넘는 약 79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빌 바우어만의 말처럼 장소 구분 없이, 성별, 라이 구분 없이 신체만 있다면 누구나 운동선수처럼 달릴 수 있는 게 달리기의 매력이 아닐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흥미로운 스포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